한겨레TV 판을 바꾸는 언니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가씨가 일단 제일 흔하고 언니 이런 말도 듣고 그럴 때 그냥 저는 그냥 팩트를 그냥 얘기해 한자분 제가 한자분보다 23살이나 어립니다 간호사라고 부르세요 간호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반말하거나 또 의사가 반말하거나 이러면 왜 반말하세요 저랑 치매요? 간호사들이 진짜 간호사들이야 말로 페미니즘에 선봉해서 그래 돈도 있겠다 3교대에서 야간 뛰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잖아 낮에 기자회견 다 할 수 있잖아 뭐 알리고 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약간 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 뭐 인생 뭐 있나 내가 이거 한다고 저만 저 사람들이 날 암살하겠어 오히려 되게 확실하게 정규직 고용 보장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꾸준히 찍어줘야 돼 사람들이 날 잊지 않게 사람들이 빨갱이 빨갱이 이러면서 욕하고 이럴 때 내가 보면 그 빨갱이라고 지칭 당하는 사람들이 딱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불의에 저항하거나 좀 독재 정권에 이렇게 한거하고 이런 뭔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빨갱이에서 이제 빨치산 그리고 빨치산이 뭐 파티잔 그 파티잔이 약간 그런 부당한 그런 정권이나 정부에 저항하는 어떤 게릴라 전사들 약간 이런 사람을 그런 게 팔티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글을 보고 아 빨갱이가 알고 보니 좋은 거구나 의료계나 이런 데가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뭐 약간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목소리를 냈다가 자꾸 물어봐서 자꾸 자꾸 대답해 주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약간 아마 최근 한 2, 3년 사이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간호사가 현직 간호사 중에는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그 병원 성과급제를 이제 전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다 이러면서 지금 뭐 성과급제가 도입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혼자 답답해서 적은 글이 어쩌다 보니까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막 딱히 내가 막 엄청난 뭐 사명감이나 그래 결심했어 하고 했다기보다 그냥 흘러흘러 하다가 이제 다 데리고 파업에 나가고 그리고 막 그냥 파업 나가면서 그 아 진짜 성과급제 이거 진짜 나쁜 건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어쩌다 보니 그 이듬해 노동조합에 스카웃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서울대병원 간호사 처덜급 문제에 대해서 또 알리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 나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모두가 첫 월급을 30만 원 이렇게 받았었으니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다만 모두가 그걸 숨기려고 숨겼다기보다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 그렇게 그냥 하나 둘씩 약간 뭐 알리고 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약간은 겁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 뭐 인생 뭐 있나 내가 이거 한다고 저는 막 저 사람들이 나를 암살하겠어 뭐 이러면서 어쩌다 날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자를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못 자르게 더 유명해져버려 오히려 되게 되게 확실하게 정규직 고용보장을 받은 것 같으니 이게 다 꾸준히 찍어줘요 사람들이 날 잊지 않게 내년에도 하나 더 틀려 박선욱 간호사가 내과 중환자실에서 일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 막 떠도는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신규 간호사가 자살했다는 그냥 뭐 약간 글들이 막 떠돌 때 뭐 자세한 사건 내막 같은 게 나오지 않아도 그냥 왠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싱크로가 띵 한 것처럼 뭔가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은 거야 나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랜덤하게 누군가 죽은 그런 약간 그런 섬뜩함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감정인데 되게 막 마음이 되게 막 동요했... 뭐라고 했... 아무튼 울렁울렁하고 막 그래서 그때 되게 아무튼 깊이 감정적으로 되게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박선욱 간호사는 죽기 얼마 전에 그 실수로 한자 몸에 이렇게 백관... 이게 이렇게... 근데 그게 뭐 박선욱 간호사가 뭐 잘못 그냥 딴 거 하려다 한 것도 아니고 한자 도와주려고 하다가 근데 간호사가 한자 계속 혼자 누워 있는 한자들 이렇게 욕창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몸을 이리저리 포지션 체인지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줘서 팍 반동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귀에 확 당겨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찢어지고 이런 건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죽기 전까지 거의 뭐 600번 이상 그런 의료 소송 이런 걸 막 검색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사건이 지금은 아무튼 결국 산재로 인정을 받긴 했는데 그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게 인정을 받은 거지 그 가혹한 환경이 바뀐 건 아니잖아 사실 2월달이 그 박선욱 간호사가 그랬던 그런 자살했던 해이기도 하고 남미에 있으니까 이거를 집회 준비를 못 도니까 집회를 홍보를 해야겠는데 그냥 계속 막 글만 써서 집회에 많이 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남미 특화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막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한테 영어로도 좀 써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꼭 외국인한테 홍보하기 위한 거였다 보다 그 집회 홍보를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조금 미력하나마 간호사가 이렇게 자살할 정도로 막 엄청 바쁘고 정신없이 막 일하고 환자들한테 그게 좋겠냐는 거지 당연히 안 좋고 나도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 포기하게 되는 중환자실에서 보면 환자들 대변 같은 걸 이렇게 간호사들이 치워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트나 이런 데 묻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너무 바쁘니까 그냥 아 이러면서 그냥 대충 거꾸로 뒤집어서 덮어서 한 잔 때 덮어주고 또 다음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진짜 그냥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불을 이렇게 덮다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똥이 이렇게 조금 묻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조금이 얼마나 조금이면 내가 그 이불을 그냥 덮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되게 그게 되게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최소한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존엄돈 같은 것도 좀 잘 안 지켜지고 아가씨가 일단 제일 흔하고 언니 이런 말도 듣고 그럴 때 그냥 저는 그냥 팩트를 그냥 얘기해 주세요 한자분 제가 한자분보다 23살이나 어립니다 한자분 반말하시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반말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가 반말하거나 이러면 왜 반말하세요? 저랑 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이 많은 직종은 꼭 간호사 아니어도 대부분 성적인 대상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제 정복 유니폼을 입고 본인한테 뭔가 이렇게 추석 기계 돌리고 딱 봐도 그냥 뭔가 다루기 어려운 기계를 막 돌리고 있는데도 아가씨 이러면서 여기 뭐 이거 좀 해줘 이러면은 기분이 딱 나쁜 거지 그러면서 아가씨 아니에요 아무 아가씨나 데려와서 이거 하라고 해 보세요 막 그렇게 하면은 환자가 이렇게 약간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 뭔지와 상관없이 그냥 뭐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 뭐 그냥 힘든 일이겠어 뭐 그렇게 깔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전문적인 약간 좀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직업이니까 대단하게 뭐 이렇게 포장한다기보다 실제로도 굉장히 그 환자 사망률에 간호사 인력이 엄청 큰 변수거든 그만큼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간호사들이야 말로 페미니즘에 선봉해서서 그래 돈도 있겠다 3교대에서 야간 뛰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잖아 나오란 말이야 평일에도 나올 수 있고 낮에 기자회견 다 할 수 있잖아 나의 페미니즘은 내 맘이다 일단 나는 페미니즘 뭐 이런 이론 같은 걸 대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너무 막 신선하고 재밌고 더 옳고 덜 옳고 이런 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뭐 그거를 다 뭐가 옳은지 깨고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냥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게 나의 페미니즘이 아닐까 제일 잘하고 즐기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결국 또 마음대로 하고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또 잘 할 것이고 잘하면 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당연히 행복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